사랑하는 시켜보며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백지영 씨로 특수분장을 하신건데요 누구세요? 누구신지 일단 누구신지 모르겠죠? 누구신가요? 지금 얘기하지 마시고 백지영 씨 아니에요? 잠깐만요 마이크를 내려주시고 전체 얼굴을 조금만 보여주세요 백지영 씨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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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지영 말고 백지영 아니 근데 스타가 누군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일단 제가 얼굴을 좀 뜯고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백지영 씨요? 백지영 씨요? 조 sponsor았던 노래 백지영 응원 백지영씨가 특수분장을 떼고 나오셨습니다. 자 나와주세요. 오 시스타의 소유영이예요. 소유씨 소유씨. 대단합니다. 전혀 눈치를 못 쳤어요. 와우. 반갑습니다. 오 소유씨였어요. 시스타의 소유씨. 와 소유씨 몰랐어요. 백지영씨와 소유씨가 모창을 잘하는 이유를 캐치를 해냈습니다. 백지영씨의 결혼기념일이 6월 2일입니다. 그리고 소유씨가 속한 그룹 시스타의 데뷔앨범 푸시푸시 발매일이 6월 3일이에요. 아 다른거 아니에요. 시스타의 데뷔일은요. 6월 4일입니다. 가슴이 없잖아. 2 3 4. 이 비밀은 뭔지 아세요? 2 3 4의 비밀은? 소유씨의 발 사이즈가 234입니다. 맞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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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을까? 아니고요. 저거에는 근데 정말 이겼어요. 235지 4가? 235 아니에요? 뒤에 각질을 제거한 상태가 234입니다. 그리고 말이죠. 우리 백지영씨 키는요. 169cm 그리고 시스타의 소유씨 키는 168cm입니다. 또 1cm. 한 끗 차이가 계속 난다는 얘기예요. 다 하나씩 차이 나는 거예요? 그러니까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. 이게 뭔 소리예요 그게? 억지추냐. 억지추냐. 억지로 한번 맞춰봤어요. 아까 전에 보니까 성대모사 이런거 하면 왜 하나? 점수 주시더라고요. 이게 맞아요. 저쪽 올라가요. 정인 선배님 성대모사. 정인씨요? 정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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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맘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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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뭄 눈을 떠. 이제 rush. 이제 rush. 다가오. 다가오. 아프다. 오 맘마. 다른 눈을 떠. 이젠 rush. 다가오. 다가오. 오. 뭐야. 오 재밌었어요. 오 재밌었어요. 뭐야. 뭐야. 아 지금. 지금 진짜로 삐끗한 거예요. 이거 무슨 설정이야? 진짜로 힐에 삐끗한 거죠? 진짜로 구멍이 나. 오 재밌다. 저기 구멍이 난 데다가 하필 거기에 빠졌어요. 구멍 하나가 났는데. 그 엄마마. 이거보다 재밌다. 엄마마. 정인씨 거는 코를 좀 더 써야 돼요. 어 어떡해요. 그래 말을 믿자. 믿음으로 살자. 이런 식으로 코를 좀 써야 돼요. 엄마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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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라 올려야 돼 코를. 엄마마. 잘한다. 어우 올렸어 올렸어 올렸어. 그래요 잘하셨어요. 파이팅 남신 목소리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점수를 더 드리자면 그 소찬이의 Tears를 사자. 아 제가요? 예예. 아 그럼 점수 올려주시는 거예요? 올려드릴게요. 그 대신 재미있게. 아 오케이. 느낌있게. 이제 해.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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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아니요. 벌쭉한데 뭐 다른 것도 없습니까? 춤 가도록 하겠습니다. 플러스 점수 춤을 살짝 보여주신다면 자 섹스 댄스! 자 음악 주세요! 음악 주세요! 여기 숨지라고요? 자, 섹스데이스! 레츠고! 렛츠고! 하이! 하이! 자, 점수 올라갈까요? 하이! 하이! 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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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! 강간간다! 수요 강간간다! 아! 그렇지! 와우! 와우! 자, 조금 더! 조금 더! 오우! 자, 오셔야 돼요!